동력 낙하산 3대1 구성 요소 및 시스템 동력 낙하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력 낙하산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지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어프레임, 엔진, 프로펠러, 그리고 팽창된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교관이 함께 타는 경우, 뒷좌석에 위치할 수 있어요. 교관은 스트링 조종선을 끌어당기고, 이중 제어 트로트를 활용하여 항공기를 긍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항공기를 이중으로 제어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졌네요. 에어프레임은 튜브로 구성되어 가벼우면서도 튜브가 구부러질 경우 교체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어프레임에는 좌석, 비행제어장치, 계기판뿐만 아니라 엔진, 연료탱크, 프로펠러, 그리고 날개와 조종선 부착지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력 낙하산의 대다수는 탠덤, 앞뒤로, 구성으로 조종사와 승객이 함께 탑승합니다. 교육을 위해선 이중 비행제어장치가 필요하고, 교관이 뒷좌석에서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어요. 동력 낙하산이 이착륙 중에 비행 중에 항공기를 적절하게 제어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벨트를 사용해 각 승객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고, 지상에서 움직일 때 트로트를 적절히 사용해 안전하게 지상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선택적인 장비이지만, 안전과 활주로 침범 방지를 위해 권장되며 필요 시에는 멈출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발을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신체 손상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력 낙하산이라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력 낙하산의 무게중심, 시치,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제조업체는 이 조절을 위한 절차를 조종사 운영 안내서, 포지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트가 적절한 위치에 매달리게끔 무게중심을 맞춥니다. 또한, 조종사의 중량 변화에 따라 낙하산의 부착지점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날개 부착 시스템은 주로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게중심 조절 튜브이고, 두 번째는 앞뒤 부착 지점이 있는 브라켓입니다. 두 시스템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카트의 무게중심에 따라 날개 부착 지점을 조절합니다. 날개 부착 지점은 주로 앞좌석에 탑승하는 승객, 조종사의 중량을 기반으로 조절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항공기 모델이 다양한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항공기에 대한 조정값을 확인하기 위해 포츠를 참조해야 합니다. 날개 부착점을 다중 부착 지점 홀더를 사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G, 무게중심, 조정을 위해 전후 입지 부착 위치를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CG 튜브라는 용어는 날개의 리깅 지점에서 만나는 3개의 튜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위 CG 튜브, 하위 CG 튜브, 중앙 CG 튜브로 구성돼 있습니다. 때로는 CG 튜브라는 용어가 조절 가능한 튜브를 가리키며, 다른 튜브들은 아우스리거 암이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식량과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CG 조절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항상 퍼즐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기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력 낙하산의 계기판은 조종사 앞에 위치하며, 엔진 및 비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종사는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스캔하여 충돌을 피하고, 계기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외부 단서와 계기판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점화 스위치는 계기판에 일반적으로 위치하며, 온 상태에서는 점화 플러그에 전원이 연결되어 엔진이 가동되도록 합니다. 오프 상태에서는 드론 드로의 스위치가 닫혀 전원을 차단합니다. PPC 엔진은 보통 실린더 당 두 개의 점화 플러그, 두 개의 스위치 및 두 개의 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엔진은 작은 PPC 모델로서 실린더 당 하나의 점화 플러그, 하나의 점화 스위치, 단일 점화 시스템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연방 항공청은 PPC의 필수 최소 계기를 정의하고, 엔진 제조업체는 특정 엔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특정 계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 냉각 엔진의 경우, 제조업체는 엔진 가스 온도, EGT, 수온, RPM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기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공기 냉각 엔진의 경우, EGT, 실린더 헤드 온도, EGT, RPM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행 계기에는 고도계, 상승 속도계 및 GPS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PPC는 몇 개의 아날로그 게이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정보 시스템, EIS, 이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EIS는 비행 컴퓨터와 화면을 통해 입력 신호를 받아 엔진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정보에는 RPM, EGT, 칼치티, 수온, 연료량, 작동시계, 전압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IS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 조종사에게 문제 발생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계기판의 정보를 해석하려면 엔진 제한, 매개 변수 및 계기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항공기와 엔진의 올바른 운영을 감지하는 것은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엔진 소리와 진동을 해석하는 능력은 조종사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항공기의 운영 지침은 항상 포지, 비행 운전 설명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로써 올바른 운행 및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건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개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